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온의 스페셜 박나연입니다. 이 탐험가들은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는다고 하죠. 성공을 찾아 나선 여러분에게도 주식시장의 북극성이 꼭 필요한데요. 이 북극성보다 반짝이는 내공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실 와온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최근에 보면 또 수출주들이 상당한 재평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을 좀 준비를 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 업종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업종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상로 대표님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화 약세주 중 하나가 또 조선주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최근 조선주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2분기에도 조선주 기대해봐도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일반적으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자동첩종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환율에 대해서 상당한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만큼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도 상관관계가 높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이 바로 조선주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현재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보일 수 있는 단계라 보고 1분기의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2분기에도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추이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 보고 특히 매출보다는 영업이 바로 이제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재평가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조선주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 추이가 이어질 것이다. 재평가를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글로벌 조선 점유율이 최근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주가 상승의 원인은 환율에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글로벌 최강은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 업종 안에서도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팩트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한 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올해 올해 수주량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표인데 전 세계에서 수주되는 양과 그리고 거기에 한국과 중국에 수주되는 양을 보면 중국이 현재 5월달 같은 경우에 약 85%까지도 점유율을 차지했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 약 10%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했었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한 번 보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00이라고 본다면 한국과 중국이 나눠가지는 그런 과점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점유율로만 따져본다면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라고 해서 같은 모두 다 똑같은 선박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거기에 보면 좀 더 고보가치군에 대한 배들이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우리가 캐시카우 자체가 조금 약한 배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마진 효과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배들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선 분야의 업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또 주가 등락이 변수가 될 만한 요소도 있을까요? 네,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앞서 선박에 대한 부분에서 종류별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컨테이너선 그리고 볼크선 그 유조선이 제 옆에 그림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배들은 기술력이 조금 낮더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컨테이너를 실고 나를 수 있는 무역에 많이 이용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볼크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원재료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를 우리가 이제 볼크선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석유를 또 운반을 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배들은 보면 마진 추위 자체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가격 경쟁력이 붙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는 배들이 LNG 운반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에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운반선이 또 따로 있거든요.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암모니아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선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는 좀 더 재평가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박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본다면 이제 조선 평균 성과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이제 점유율은 중국이 현재는 7대 3 또는 8대 2 비율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 평균 성과를 따져본다면 한국에 대한 성과가 좀 더 높게 우위를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CGT라고 해서 선박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과 무게를 따져서 좀 더 부과를 높게 시키는 배들은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든지 LNG 운반선 이렇게 만들기 힘든 배들을 좀 더 높게 상관계수를 매겨주고 대신에 일반적인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계수가 낮게 잡히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점유율 자체는 높게 나타나지만 성과는 낮게 잡히고 오히려 한국 배들은 성과가 높게 잡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중국이 10채를 납품을 하고 국내가 선박이 막 두 채를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선박들에 대한 성과지수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도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그렇다면 조선주 중에서 좀 어떤 기업 눈여겨봐야 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뭐 우선은 이제 조선주 이름만으로도 조금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은 엉덩이에 무거운 종목군들이 많고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무거운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실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매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가격대에 거래량이 없을 때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앞서 봤다시피 지금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동반되는 선박들의 납품이 현재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이나 또는 볼크선에 대한 수주량보다 현재는 LNG 운반선이라든지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특수선에 대한 납품처가 좀 더 명확하게 잡힐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암모니아 운반선도 그렇고 또는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도 이런 탱크를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제조기술을 또 보유한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NG 본행제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았다면 최근에 이런 LNG나 또는 이 암모니아에 대한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도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완성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또는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공략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을 체크해보자 또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조선주에 관심이 생기거든요. 저처럼 처음 조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유의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그렇죠. 처음 주식을 할 때 최근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 움직임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게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추세 추종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봉상에 대한 짧은 움직임보다 또는 주봉이나 월봉상에 좀 더 긴 상대적으로 길 수 있는 움직임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공략을 하실 때는 단기적 흐름을 쫓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긴 시간을 보면서 추세적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좋은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좋은 타이밍을 노리는 것은 기술적 분석에 의한 부분이고 우리가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에 의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추구해서 보신다면 급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주가가 빠졌을 때 좋은 종목을 선택한다는 마음으로 매수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켜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자세한 이야기해 주실 테지만 저희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참 많습니다.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저희가 검색기 강의를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렌드를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런 트렌드 잡는 검색기를 통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 매주 화요일 저희가 오전 8시에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주식 강의를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즉각적으로 채팅을 통해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가 무인화, 자동화의 핵심이죠. 자율주행을 낱낱이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투자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특별한 투자 전략.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무인화, 자동화의 기본, 자율주행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수익으로 가는 길 특집으로 매번마다 여러분들께 새로운 기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반도체, AI,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이런 수익으로 가는 길을 통해가지고 어떤 미래 주식을 공부를 해볼지 자, 기대되시나요? 자,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시장을 함께 보시면서 미래 주식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 바로 이 자율주행입니다. 자, 이 자율주행. 사실 이 자율주행의 역사는 상당히 깊습니다. 우리가 이 자율주행을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내가 말고 대신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업체를 좀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듣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분야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 분야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각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 이 자율주행이 한계를 좀 가지고 있던 분야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로봇으로 이런 자율주행이 함께 들어가면서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곳에서 이런 자율주행이 필요로 하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큰 식당이라든지 또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가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이런 서빙 로봇들을 한 번씩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만 보신다면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준비된 것들을 한 번씩 같이 보면 자율주행이 현재 서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율주행 버스가 여기에 적혀져 심리아 시간에 버스가 현재 다니고 있고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주행을 운영을 하면서 옆에 사람이 앉아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심리아 시간에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낮이나 또는 교통량이 많았을 때는 그만큼 변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심리아 시간에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심리아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시간대를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에만 제한되게 이루어졌던 것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7월부터 현재 정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7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는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을 보시다 보면 과거 애플이 이 자율주행을 포기했다라는 뉴스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애플이 약 10년 정도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상당한 연구를 해왔었는데 이런 자율주행 관련 연구자들을 현재는 AI 분야로 전환시키는 움직임도 최근에 보이고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2024년도에 애플이 공식적으로 자율주행을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왜 애플이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자율주행을 접었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이런 운전을 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운전, 우리가 운전한다라는 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드라이브죠. 드라이빙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드라이빙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연 컴퓨터나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운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행동하는 것 중에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바라봤을 때는 운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입히기도 힘들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애플이 10년 동안 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포기를 해버릴 수밖에 없던 것도 이 AI라든지 또는 로봇에 운전이라는 개념을 과연 어떻게 입힐 것인가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개념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다. 현재에 대한 개념으로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10년 동안 공두렸던 이런 자율주행을 포기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단계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 단계가 5단계 또는 6단계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이건 이제 국제적인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몇 단계부터냐면 우리가 한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조건부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레벨 2와 레벨 3의 가장 큰 차이는 레벨 2는 반드시 여기 손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반드시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레벨 3단계는 가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놓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부분 자동화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이건 이제 조건부 자동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항시적으로 항시적으로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고요. 대신에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요청을 할 시에는 할 시에는 핸들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가 되는 것이 우리가 레벨 2에서는 여기서 운전자, 사람이 주가 되는 거고 레벨 3부터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단계이기 때문에 레벨 2와 레벨 3은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레벨 3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시내 도로는 힘들겠죠. 그때는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원제를 뜻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곳들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이런 레벨 3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3와 레벨 2에 대한 차이를 반드시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에서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과 크게 자율주행을 봤을 때 우리가 구글 웨이모라는 회사와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업이 기술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분석을 하면서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목까지도 연결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이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나뉩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과 애플이 시도를 했던 현재 구글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이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별표 세기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테슬라는 주가 되는 것이 비전,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별표 세기해 놓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구글은 이제 라이다가 중점입니다. 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레이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빛을 쌓아가지고 그 앞에 뭔가에 대한 물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뒤에서 드릴게요. 개념 자체는 이런 레이더에 대한 개념은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함께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구글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이제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고 대신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여러 가지에 대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내에서는 현재 둘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두 가지가 크게 나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를 쓰지 않습니다. 라이다를 쓰게 되면 이 라이다가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보급이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카메라에 대한 수를 늘리는 늘리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이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카메라가 미처 보지 못하는 입력 신호 자체를 라이다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지도 데이터라든지 또는 통신에 대한 환경이 통신 환경이 갖춰져야지만 갖춰져야지만 100%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텐데 자, 우선 봐야 되는 것이 현재 레이더 앞서 라이다와 레이더는 다른 겁니다. 자, 레이더는 어떤 걸 뜻하냐 레이더가 현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주차를 해야 됩니다. 주차를 하면 요즘은 이제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는 차들이 많죠. 또는 이제 서라운드 뷰로 이렇게 위에서 카메라가 여러 가지가 달려서 나오게 되는데 그 카메라가 보면 우리가 뒤에 주차를 할 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 내는 것은 이 레이더입니다. 여러분들 차에 보면 이제 앞범퍼와 뒷범퍼 쪽에 보면 동그란 걸로 이제 붙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 거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레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더는 여기에 대한 이제 팔을, 전자파를 보내가지고 이게 이제 돌아오는 파동을 통해가지고 거리가 가깝다, 멀다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이 레이더라고 하는데 레이더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후방 주차를 하다 보면 벽에 가까이 갈수록 뚝뚝뚝뚝뚝뚝뚝 거리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바로 이 레이더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다만 레이더의 단점은 뭐냐 여기에 사람이 서 있든지 또는 작은 물체가 있든지 구분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뭔가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걸 통해가지고 이것이 사람이다, 동물이다, 공이다, 물건이다 이런 구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는 있다 라는 부분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레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레이더고 우리가 로봇 청소기라든지 또는 서빙 로봇이라든지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이 이런 레이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구글에 포함되어 있는 구글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모자를 얘가 쓰고 있어요.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이 모자를 통해가지고 이 모자는 360도로 이렇게 팔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계속 보내는데 이런 신호를 보내서 이런 신호를 보내서 신호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얘는 거기에 따른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사람이 앞에 서 있다. 사람이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얼굴에도 이제 코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 입이 조금 나와 있고 눈은 좀 들어가 있고 이마는 좀 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는 많은 빛들을 쏘는 거예요. 많은 빛들을 쏴가지고 이 빛이 나에게 달았다가 닿았다가 돌아오는 것을 통해가지고 얘는 그 빛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라이다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반드시 구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통신이 구현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5G라든지 또는 6G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라이다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빠르게 응답 속도를 받아야지만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 뭔가에 물체가 있다 없다 이 물체가 작은 거다 큰 거라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되는 것이 핵심적인 기술이 구글에는 바로 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이제 레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물체를 감지하거나 또는 이 물체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레이더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라이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나오지만 여기에서 넣을 수 있고 요즘은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360도로 이렇게 빛을 때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빛을 때려가지고 주변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통해가지고 아, 여기 앞에는 이런 나무가 있네요. 또는 여기 앞에 순목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광펄스가 물체에 갔다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정보를 가지고 3D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라이다라는 것이 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눈으로. 우리가 이제 카메라라는 것은 카메라에 이런 형체가 빛이지만 그것을 이제 전기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카메라에 비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컴퓨터는 인식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형체를 비친다는 것을 센싱 해줘야 되는 개념이라면 우리가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라이다가 가장 많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분야가 뭐냐. 이거는 이제 저희 집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소개해드리려고 저희 집을 찍었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 거실만 쓰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청소기, 로봇 청소기에 있으면 로봇 청소기 위에 이제 이런 뚜껑이 한 게 달려있어요. 이걸 이제 보면 이게 팽팽팽팽팽팽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얘는 이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얘는 쉬는 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도를 막 그리는 여기서 출발을 하면 얘가 이제 지도를 그리고 그때부터 이 빛을 막 이렇게 사방에 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물건이 있고 없고 그걸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방에, 이 방에도 가고 이 방에도 가고 그럼 여러 방에 이제 가는 경로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소를 얘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빛을 쏴가지고 지도를 그려내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집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갇혀져 있는 구간 안에서 모든 곳들의 통신 환경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도가 상당히 정밀하게 그려집니다. 상당히 정밀하게 그려집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방문을 이렇게 이제 닫아놓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거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방문을 다 열어놓고 하면 이런데도 상당히 정밀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의 핵심적인 기술이 라이다입니다. 그런데 왜 라이다를 테슬라는 안 쓰냐. 이게 자동차에, 자동차에 구현되는 라이다가 가격이 약 천만 원에서 비싼 건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합니다. 상당히 비싸요. 우리가 청소기도 보면 이렇게 뚜껑이 달려있는 이 모자 쓰고 있는 청소기들이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만큼 이제 이 라이다가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라이다가 포함되어 있는 청소기들이 훨씬 더 정교합니다. 지도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라이다를 쐈을 때 도로 오는 걸로 그림을 그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사람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부분이고 대신 라이다가 얼마나 정교하냐면 이거는 라이다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어때요? 차들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정교하게 그림들이 그려지고 그걸 이제 기계신호로만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 정류장에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인데 라이다로 비쳤을 때 사람들이 이런 형체로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다. 그만큼 많은 빛을 쏴가지고 그 빛이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정교하게 그림 자체를 그려낼 수 있다. 이거의 라이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지금부터 이제 또 테슬라의 기술을 또 봐야 되는데 대표님 근데 라이다 관련된 종목은 말씀 안 해주시나요? 자, 그거는 좀 있다. 뒤에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테슬라에 대한 기술도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기술은 우리가 카메라를 동원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제 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눈을 많이 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이제 보면 차 안에 앞에 전방을 비추는 전방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미러 어디예요? 옆에 백미러 달려있는 양쪽에 한 개씩 서라운드 뷰 있는 차들은 그렇게 양쪽에 한 개 달려있을 거고 또 뒤에 한 개 달려있을 거고 옆통에 또 달려있는 차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한 한 다섯 개, 여섯 개 되겠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열 개 이상을 카메라를 달아놓습니다. 그 정도로 좀 더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컴퓨터가 이 앞에 뭔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빠르게 빠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그것으로 딥러닝화해서 운전을 해나가는 개념이 바로 이 테슬라의 우리가 이제 카메라 비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도식화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테슬라 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차고 그러면 이 차가 이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방향을 통해서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걸로 주변을 다 비추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을 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변을 비추면서 주변에 뭔가 있다 없다를 빠르게 빠르게 판단을 해나가는 거죠. 이것은 이 컴퓨터에 대한 능력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이 빠르게 연결되지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테슬라는 이런 빅데이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중국에 대한 자율주행이 허가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이슈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축적된 데이터들을 더욱더 많이 축적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이런 컴퓨터를 고지능화시킬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앞에 컴퓨터는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앞에 이런 나무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나무를 보고는 이게 나무다라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수십만 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나무다 이건 나무다 이건 나무다 계속적으로 인지를 시키면서 이제 이것만 봐도 아 이건 나무다가 되는 거죠. 이건 나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지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카메라에 대한 딥러닝을 통해서 테슬라가 현재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에 들어간 카메라 모듈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카메라가 현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카메라에 대한 능력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바로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카메라마다 또 이런 뭐랄까 이제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거리 인식을 담당하는 카메라가 있고 시각을 담당하는 카메라가 있고 복합적으로 하는 카메라도 있고 그렇게 이제 카메라를 120% 활용하는 방안이 바로 이 테슬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한 번씩 자율주행 관련된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선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구글이 사고 났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구글 웨이모가 사고 났다? 뉴스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구글의 웨이모 사 같은 경우에는 제한되어 있는 구역 시범 구역 안에서만 우리가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범 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한되어 있는 구간 안에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라이다를 통해서 사고가 나기가 힘든 구간이라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가끔 뉴스화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카메라 기술이 더 낮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범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라이다 기술이고 시범 구역 외에서 우리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사고 유행이 뭐냐 하면 테슬라가 차를 이렇게 가다가 앞에 하얀색 트럭이 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같으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고 돌아서 가겠죠. 그런데 이 테슬라 자동차는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 거죠. 왜? 하얀색 트럭이 컴퓨터는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 하얀색 트럭에 대한 기초 빅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얀색에 대한 그냥 작은 물체일 뿐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냥 앞으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카메라 방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컴퓨터에게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컴퓨터가 받아들일 때는 그것을 드라이빙이라고 인지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컴퓨터를 계속 고사양화시키고 고지능화시키고 딥러닝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날 것인가. 도로에서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가끔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아직은 자율주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어떤 기술이 맞다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지금 현재는 아직도 자율주행은 발전 단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저는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하나 더 나오는 과정이 바로 이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이 중국이 이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가열차게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특급 권수만 보더라도 이 자율주행의 특급 권수가 사실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중국에 대한 자율주행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로봇청소기거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로봇청소기나 또 로봇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에 자율주행을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대부분의 로봇청소기는 중국산이 현재는 기술력이 가장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허권을 통해가지고 이런 로봇청소기나 또는 생활서비스형 로봇 또 로봇에 대한 부분에 이런 자율주행을 상당히 적용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것이 현재는 매출에 대한 과시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봤던 것이 이제 구글의 웨이모 방식과 구글의 우리가 이제 라이다 방식과 테슬라의 카메라 비전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방식이 더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마트 도로 방식입니다. 스마트 도로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이 최근에 폐쇄형 자율주행 테스트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적 부분을 가지고 있는 차를 이 도로를 통해서 운행을 하게 만드는데 이 도로가 통신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차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고사양화, 고진흥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도로에서도 신호 데이터를 통해서 교통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차에 계속적으로 신호를 주는 거죠. 앞에 사고가 났다. 앞에 차가 막힌다. 앞에 차가 많다. 네 앞에 뭔가 있다. 계속 신호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호 자체가 계속 주고받고를 하면서 자율주행을 이끌어내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통신이 통하는 도로를 만드는 게 현재 중국의 또 한 가지 다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테스트장에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터널도 엄청나게 길게 만듭니다. 왜 이 터널을 만드냐면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 통신 연결이 안 됐을 때 과연 자율주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중국은 감안을 해서 현재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도 최근에는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가 맞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은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갈 때까지에 대한 시간은 걸릴 수 있고 아직은 뭔가가 정답이라고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스마트 도로에 대한 개념은 뭐겠어요. 우리가 사물인터넷 IoT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라이다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업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국책과제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라이다 라이다 관련된 회사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기업 공시를 통해서 기업 공시를 통해서 라이다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을 제가 다 뽑아왔는 거고 그리고 밑에는 라이다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또 다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이 라이다에 대한 연구 개발 또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꾸준하게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생소한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라이다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라이다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납품하는 기업이나 그죠? 또는 로봇 회사들도 많이 포함되는데 로봇 회사들이 많이 포함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차량에 적용을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제한된 공간 안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에 주입시키는 것은 금방 실생활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현지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봇주들을 보면서 이런 로봇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무인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생활서비스형 로봇들이 개선될 수 있고 보편화될 수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자율주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은 너무 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당장에 로봇만 보더라도 현재는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봤던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한 번씩 체크해 놓으셨다가 실적과 더불어 한 번 같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3D 센싱 카메라라고 해서 앞서 이제 카메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카메라에 비춰지는 것을 정기적인 입력신호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는 말 그대로 비추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추는 것들을 정기적 신호로 바꿔서 센서가 있는 것처럼 형체를 다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카메라를 우리가 센싱 카메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3D 센싱 카메라로 비춰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앞에 만약 이런 장난감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볼 땐 장난감이 있는 거지만 이 카메라가 볼 때는 이것을 장난감이 있도 없다를 판단할 수 없죠. 그렇죠? 대신 컴퓨터가 발전이 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카메라예요. 그럼 앞에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3D 센싱을 통해가지고 앞에 이런 물건에 대한 형체들이 있습니다.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이 뒤에 이 딱궁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이렇게 돌면서 라이다죠. 이건 라이다. 여기 카메라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센서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그냥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봤던 레이더에 대한 개념이라면 이 앞에 그냥 물건들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지라면 센싱 카메라는 여기 있는 형체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3D 센싱 카메라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존재하는데 그 기업들이 나무가 요게 이제 삼성에 들어갔던 로봇 총소기인데 요게 이제 납품을 했던 기업이 나무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 노텍 LG디스플레이 하이비전 시스템 요건 이제 검사장비죠. 검사 요정도는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라이다가 좋다 또는 센싱카메라 좋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런 카메라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반드시 체크할 필요는 있다. 정도는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생활 서비스형 로봇들인데 우리가 이런 서비스 로봇들 앞에 딱 섰다. 얘들이 쭉 가다가 멈춥니다. 가까이 오다가 앞에 뭔가에 대한 물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레이더는 상당히 보편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눈으로 보이지만 이걸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네들도 카메라가 달려있을 거예요. 밑에 보면 이런 데 센서류가 당겨져 있고 이런 데 마찬가지로 이런 로봇들도 센서류가 항상 붙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 달려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센서류와 카메라는 달려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라이다겠죠.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보인다. 이런 로봇들이 현재는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든지 많은 응식점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자율주행 이슈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우리가 이자율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자율이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투자가 증가합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투자가 줄죠.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이자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자가 낮아지면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미래 주식들도 상당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그러면 향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우선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적 이슈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현재 테슬라가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둘 다 B키워드이기 때문에 쉽게 이슈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자율주행 관련돼서 기술적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국책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과 유기적으로 이슈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보고요. 자 앞서 봤던 것처럼 스마트카 우리가 자동차를 좀 더 고사양 고기능적으로 만들면서 라이다나 카메라에 대한 또는 딥러닝을 발전시키는 기술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도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ADAS라고 해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기술은 상당히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실적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의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단어도 반드시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봇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로봇 플러스 자율주행 이 키워드가 시장에서 당분간 이슈가 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셨는데요. 미래 주식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 파트너와의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무인화 자동화의 기본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도주를 통해 눈부신 투자 성과를 잃어보세요.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와우넷과 이상로 파트너가 여러분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